저 부장님 부르셨어요. 어 이번에 콘토스랑 미팅 잡혔는데 그동안 영업사항 정리 좀 해서 보고 해줄래요? 아 그거는 그만두신 임요한 대리가 맡으셔가지고 저는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. 그거 담당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?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? 빨리 그만둔 사람한테 연락하던지 그럼 빨리 알아내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아웃룩의 이메일, 연락처, 미팅 정보가 CRM에 저장되므로 신입사원도 기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2주 전에 김과장님과 콘토스토어 2부장님이 미팅하고 지난주에 이메일로 가견뎌서를 보내드렸고요. 차주에 신제품 세미나 하는 박 부장님과 최이사님이 등록하셨네요. 뭐 다들 들어온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잘하는데 고생했어. Microsoft Dynamics. The way to make happy.